오늘 이소라 님의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. 좋아. 너무 쓸쓸해. 그대가 더 잘 알고 있잖아요.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. 일단 배우분들이랑 가사에 몰입하는 속도가 엄청 빠른 것 같고요. 깜짝 놀랐어요. 노래 너무 잘하고 또 딱 그 사람의 무드랑 어울리는 음악을 또 좋아하시고 부르시는 것 같아서 새삼 또 반했어요. 와, 너무 좋다. 눈물 날 것 같은데 너무 떨려. 그냥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? 보수 분들을 모셨네. 아, 된 것 같은데? 피지션 분들을 모셨네. 오늘 금방 끝나겠는데? 저 진짜 사실 안 떨리면 너에게 기대를 해보고 싶었는데. 근데 이거 부르면서 깨달았어요. 못 할 거라는 걸. 아니요. 저 못 들었는데 한 번만 불러주면. 키는 완전 바꿔야 될 것 같아가지고. 여자 키인데. 저 노래방에서 그렇게 안 해가지고. 여자 키는 한. 여자 딱 누르면서. 그러면 보통 오빠. 한 너무 반키로 6개 올라가요. 형 크고 돼요. 여자? 딱 이렇게 여자 이렇게. 여자? 남자? 이거. 가끔은 길고 긴 내 하루에 네가 있어줬으면 곁에 있어준다면. 아직도 네가 생각날 때면. 나 이렇게 아픈데. 너도 나처럼 힘들까 봐. 웃어. 여자 una픈ег니당 00521212121212221212121 Texas sobie wealth. 나 Así 같은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